참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공군 1호기를 타고 747 비행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가 747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군데 없어요 아예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나라라고 100여개 국가도 많고 100개 나라도 많고 그 사람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바깥으로 들어와서 휴가 가고 또 좀 있으면 또 외국 나가고 내가 외국 나가서 그 국내에서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저거 했으면 외국 나가면 좀 똘똘히 앉아 좀 가서 외국 수만큼 얘기하지 가서 꾸고 꾸고 졸고 앉아 바로 그러는 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떠들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를 떠드는 거냐 그래서 우리까지 다 바보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은 작년 5월 22일 날 제 선거 날이었습니다 21일 날 그 자가 50달에 와서 트럼프 옆에 앉아서 바보짓을 하고 가는데 미국 방송에 하루 종일 그거를 가르쳐요 비춰준 거예요 하루 종일 21일 날 제 3대 후보가 고 뉴스가 딱 끝나면 딱 나타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가 내 3대 후보지만 참 넌 머리 좋다 기가 막히게 찬수도 잡았구나 내가 내 3대 후보를 내가 칭찬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찬스를 주는 그 자가 바로 내 고국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더라고요 정말 병신 병신 상공주 앞에 축사해서 간단하게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유진요 하님 연합대장님한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우리 여기에서 많이 배우네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학문적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이 주로 우리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뭐 미국에도 많이 가보시고 또 주위에 여러 친척분들도 미국에 많이 계시고 미국에도 많이 가보신 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어릴때부터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운동 야구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풋볼도 시키고 그런데 한국분들이 그냥 생각이 우리는 아이들을 운동선수를 맹들아야지 하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지는 우리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르친다 그림을 가르친다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릴때부터 그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어떤 문화를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룰 경기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서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맨 스포츠맨쉽 정용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어릴때부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국 커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보수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우리가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화가 없고 그냥 싸움이 나고 사고가 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신호등을 갖다 걸어놓고 모두가 다 무원해 저쪽 운전소와 이쪽에 안 되는 내가 서로 말은 안 해도 어떤 신호등을 하나를 놓고 서로의 공통적인 룰에 의해서 아 이번에는 내가 가는 거다 이번에는 내가 서야 된다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소셜리스트 이 좌익들을 제가 증오를 하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된 인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아 당연히 저 신호등이 있는데 자기는 가야돼 빨간불였으면 자기가 서야되는데 자기는 가야돼요 자기는 가야돼요 그리고 왜 왜 내가 못 가게 하냐고 마구마구 아웃으로 치고 싸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바람글릴 적에는 아 내가 당연히 가니까 니네들 다 서있어 이중성 그 이중성이요 가장 그 법을 따지는 사람이 가장 그 법을 안 지키는 왜 여러분 잘 보고 있잖아요 뭐 제가 굳이 청와대 얘기 안해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옛날에 오바마 정권 때 가장 인권을 따지는 그 오바마 가장 사회들이 그 시민단체 운동을 이끌었던 그 오바마 국가를 무슨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백악관 미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바마 8년 동안 끊임없는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바로 그걸 추적하던 그 자들이 지금 보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그것을 아홉치고 반대하고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우리가 보수보 우리가 우익이라고 어떻게 사실은 우리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도 어떤 때는 빨간불일 때 가도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룰에 중요한 것이냐 면 일본이 미국을 70년 전에 공격을 해 가지고 미국의 가장 적대국인 일본이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존경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니까 법을 지키니까 비록 정의라도 법을 준수하고 어떨 때는 미국 사람보다 더 법을 준수하고 우리 한국은 참 제가 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 공군 1억 이를 타고 747 비행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 대통령 전용기가 747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군데 없어요? 아예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나라는 100여개 국가 많고 100개 나라도 많고 그 사람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바깥으로 들어와서 휴가 가고 또 좀 있으면 또 외국 나가고 외국 나가고 외국 나가서 국내에서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저거 했으면 외국 나가면 좀 똘똘이 와서 외국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지 가서 졸고 앉아 하고 바로 바로 그러니 나라가 민주주의를 떠들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를 떠드는 거냐 그래서 우리까지 다 바보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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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작년 5월 22일날 제 선거단이었습니다 21일날 그 자가 50달에 와서 트럼프 옆에 앉아가지고 바보짓을 하고 사는데 미국 방송에 하루종일 그거를 비춰준 거예요 하루종일 21일날 제 3대 후보가 고 뉴스가 딱 끝나면 딱 나타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내 3대 후보지만 참 넌 머리 좋다 기가 막히게 찬스도 잡았구나 내가 내 3대 후보를 내가 칭찬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찬스로 그 자가 바로 내 고국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더라구요 정말 병신 병신 상공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게 있어요 제가 저 애국당은 아닙니다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애국당을 소개할 때 가장 편한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극기 태극기 잖아요 파는게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기 들고 다니는거 다 보수에요 애국당이고 또 CNN 뉴스라든가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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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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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국가, 자기 국가의 길을 자기가 사랑 안 하면은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10마리, 10마리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국가, 자기 나라, 내 국가. 저 국기는 안 될 놈은 어떻게 자기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애국자라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애국심. 여기 한국에서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와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걸로는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여러분 아무도 보수 안에 보수 건설을 못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밀어주기에 오늘날 대한애국당이 보태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은진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당직자님들이 아무리 나가서 우리 대한애국당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평당원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대한애국당 당원이고 보수에 가장 앞장서야 될 분들이 바로 평당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나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한 사람을 끌어 당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을 더해서 다음 돌아오는 대한애국당은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 100명 이상을 만드세요. 100명 이상 만들면은 그때 대한애국당에서 차기 정권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자기 정권을 노리면은 그때 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코 이승만 대통령 권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이 산업 발전에 그래도 다시 또 끝까지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통성을 이어서 대한애국당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잡았을때 여러분들이 감히 앞에 나서서 멋진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개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희 위원, 저기, 위주한인촌연합회자는 정말 식결이 있고 우리 당이 가야될 길에 대해서 정원토론해 주십시오. 여기는 여기죠 몬테나 코퍼 US Marine Corps Korea 1930년에 태어나서 몬테나 코퍼 US 해병 해병대 상병이네요 루이스 도날드 라슨 몬테나에서 태어났나 여기는 또 여기는 루테나 커널이 중령이었더니 중령이 인디아나에서 여기는 위스컨신에서 라이먼드 하멜슨 메이저 인팬트리, U.S. 워 워 워 2, 코리아 어떻게 유엔 묘지 방문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느낌이라는 것이 참 여기 여기 한 분 한 분 다 누워 있는 이 분들이 다 전사하기 전에는 참 용맹스러웠고 자기 어느 나라에서 왔든 간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와서 자기 청춘을 바쳤는 여기도 보면 Together to the Future 딱 잘못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 적화가 되어버리면 이제 아들이 아마 이 묘지를 다 없애라고 달게 될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서울에는 저기 뭐예요? 그 국묘지 동작동, 동립현충원 그것도 아마 적폐 적폐라고 다 아마 그 저기 없애라고 달게 되는 아주 서진 유에스 아미 제가 보니깐은 이런 분들은 제가 보아하니 여기에 이제 그 하워드 M 브라운, 메스터 서진 유에스 아미 세컨 제니워리 1902 해서 1974 거든요 아마 이분들은 전쟁 중에 죽지는 않았는데 74년도 4월 30일에 죽으면서 아마 이분들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아마 오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분이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군인들입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어떤 그 무공 훈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그런 그 공을 세운 그런 군인들이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John Thomas Daniel Jr. 서진 유에스 아미 1933년생인데 50년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17살 때 아마 17살 18살 적에 아마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 참전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12월 13일 19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없이도 이제 아마 본인이 원해서 여기 와서 한국 땅에 가서 묻힌 것이고 여기 좀 특별한 묘가 하나 있네요 요거는 요거는 월터 제임스 프랫 사진 프랑스카 유에스 아미 육군 중사 월 월 투 코리아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2차 대전을 참전했고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24년에 태어나서 1979년도에 들어가셨는데 이 헤드스톤은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에서 아마 그게 있는 묘에서 이장을 아마 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스톤이 좀 특이하게 좀 틀리죠 아마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타일랜드 여기는 타일랜드 같은 그렇죠 킹덤 오브 타일랜드 여기는 다 똑같은 헤드스톤으로 이런 분들이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겁니다 51년 8월 15일 2월 15일 51년에 돌아가셨네요 타일랜드 타일랜드 16일 하루 뒤에 51년 같은 에이지 29살 19살 때 돌아가셨고 아 16일 2월 16일 1951년이 어 어떤 전투진 모르지만 이분들이 다 같은 전투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1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저 형부서에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야 저분이야만요 진짜 몸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야를 분명하고 좌우익을 불명하고 저분이 잡혀 들어가서 저 형무소에 계시는 저것이야말로 몸속 여러분들한테 국민들이여 내가 되어 묶여있지만 이제는 그 숨어있던 그 좌파들 그 숨어있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 숨어있던 그 주사파들이 전부 다 그 지하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이자는 종국주의자였구나 이자는 친북주의자였구나 이자는 사회주의자였구나 아 이놈이야말로 주사파의 군무력 대가 우두머리였구나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 보수에 기치를 흔든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 다 판단하게 됐지않습니까 사나우나 보수 진보 진보는 보수가 가져가야 될 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를 좌우익놈들이 훔쳐간거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인데 이 썩어빠지고 쓰레기 같은 저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가있던 저 인간들이 그 진보를 뺏어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간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이 진별주의자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싸워빠진 진보들 그 사람들은 I take care You listen to me I will take care you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당신들 챙기겠어 나를 지지해 주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챙기겠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바보로 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다 밥 먹여주겠다 동서를 동서를 막론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나쁜 놈들은 그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해서 그저 무식하게 그저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보수의 반대말에 있는 아주 좌입 사회주의자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 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수입니다 제가 JBC가 방송에서 말했듯이 제가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미국 패스코드를 갖고 있지만 내 몸속에 피는 코리안이다 제가 한국 시민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로의 짐죄가 우리들이 어떤 컨서바바뛰 는 한국에 대단해 참 좋은 얘기입니다 Who is? Who is the right person for conservative? Conservatism. Conservatist. You are.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기의 격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수기 알아요. 아까 우리 저 서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는 머리로 하더라 손발.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그 변호사님. 보수는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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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흔들린 듯이. 여러분들이 왜 대주 토요일날 서울역 가서 그 우호를 외쳐요. 여러분 심장. 뜨거운 비가 있어가지고. 그건 불쾌기 때문에. 과학들. 소셜리스트. 아주 악랄하고 저짓을 온 인간들은 책을 보고 사회주의를 공부를 하고 공산주의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선량하고 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건전한 분들은 그 책 교육 안 받아도 열심히 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에요. 미주한인총연합회 전 회장이신 유진유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또 하룻밤대하고 일본을 갔다가 또 와서 오늘은 부산 가는 길에 오늘 대한민국당 조은진 의원님의 연야락을 갖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로서는 뭐 무한한 영광을 생각을 하고 제가 JBC가 방송에서 말했듯이 제가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미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지만 내 몸속의 피는 코리아입니다. 제가 한국 피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Who is the right person for the conservative for Korea? conservatism, conservatism, conservatist, you are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에 격자 되십시오. 우리 조은진 의원님이 에릭당을 이루고 계시지만은 우리 또 허평환 장군님 허평환 장군님이야말로 제대로 교육받고 아주 지난 수십년간 보수의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은진 의원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수의 그 정확한 것을 모르고 그냥 대한애국당에 가입을 하고 그냥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맨목적인 어떤 정치단체의 당원이고 그냥 조은진 의원이 여기에 많은 다른 어떤 이상한 당들과 똑같은 거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왜 보수인가 내가 왜 제안애빅당 당원인가를 알고 내가 왜 조은진 의원을 부르치는 그것을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처숙이 알아요.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보수는 머리로 하더라. 손발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그 변호사님. 보수는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 심장! 심장! 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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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주 토요일날 서울역 가서 그 주호를 외쳐요. 여러분 심장 피가 뜨거운 피가 있어가지고 그건 도시기 때문에 좌익들 소셜리스트 아주 악랄하고 저질스러운 인간들은 책을 보고 사회주의를 공부를 하고 공산주의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선량하고 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건전한 분들은 그치 교육 안 받아도 열심히 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에요. 축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 일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저 형부서에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야 저분이야만 진짜 몸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야를 분문하고 좌우익을 불문하고 저분이 잡혀 들어가서 저 형부서에 계시는 저것이야말로 몸소 여러분들한테 국민들이여 내가 비록 묶여있지만 이제는 그 숨어있던 그 자파들 그 숨어있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 숨어있던 그 주사파들이 전부다 지하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이제는 종국주의자였구나 이제는 친북주의자였구나 이제는 사회주의자였구나 아 이놈이야말로 주사파의 군무력 대가 우두머리였구나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 보수의 기치를 흔든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 다 간단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나우나 보수 진보 진보는 보수가 가져가야 될 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를 좌우익놈들이 훔쳐간 거예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인데 이 썩어빠지고 쓰레기 같은 저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가있던 저 인간들이 그 진보를 뺏어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간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이 진보주의자라고 떠들고 있어요 아멘 아멘 지금 너무너무 많은 싸워빠진 진보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당신들 챙기겠어 나를 지지해 주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지해 챙기겠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바보로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내 말말 들으면 내가 다 밥 먹여 주겠다 동서를 망론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나쁜 놈들은 그저 국민들을 계대주 취급해서 그저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보수의 반대말에 있는 아주 자의 사회주의자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 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